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닥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마음이 후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두텁다 마음이 말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여 하는 일마다 말숙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하기를 지나치게 두텁고 후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지나치게 말숙하고 박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시초요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지의 시초이다 사람마다 이 사단을 지니고 있음은 마치 그들에게 사지가 있음과 마찬가지이다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이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서 채워나갈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기세가 대단할 것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덕은 도량을 따라 늘어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커간다 그러므로 그 덕을 두텁게 하려면 그 도량을 넓혀야 하고 그 도량을 넓히려면 그 식견을 키워야 한다 하려고 하면 그르치고 잡으려고 하면 멀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려함이 없기 때문에 그르침이 없고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법이 없다 일에 임하는 바탕은 일의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히 하는 것이며 이렇게 처사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도다 성인은 바라지 않음을 바라고 얻기 힘든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으로 가르치고 무사람들이 지나쳐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듯 성인은 만물의 스스로 그라함을 도울 뿐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짜 마부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말곱비만 쥐고 있을 뿐이다 결점이란 인간 자체의 영혼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도덕적인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자기만 못한 사람으로 자기에게 영업하는 자를 친구로 사귀기 쉽다 그러나 이런 친구는 자기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기보다 학문이나 경험이 우수한 자를 친구로 사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는다면 당신의 피는 나쁜 상태에 놓인다 음식 맛조차 잃을 것이다 속에 넣는 물건보다도 더 비싼 상자를 만들지 말라 사랑에는 눈물이 있고 행운에는 기쁨이 있다 용맹에는 명예가 있으며 야망에는 죽음이 있다 민심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면 나라는 다스려지고 민심을 알지 못하면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성공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선 안 된다 너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지식인이라면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자신을 내보여라 그러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다 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정신의 활력을 준다 꿈은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노력은 그 꿈을 가능하게 만든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사를 부리며 일하지 않으므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대저 세상에 꺼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며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이한 것들이 더욱 일어나고 법률이 많아질수록 도적들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나서서 일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넉넉해지고 내가 무위에 머무르면 백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며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바라지 않기를 바라면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악의 대가는 곧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 짠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듯이 악의 기운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속으로 그를 애태운다 위대한 행동 속에 위대한 마음이 드러난다 신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부정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에 관해서는 좀처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죽어가는 듯이 생각하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물러나는 것은 내일의 성공을 기약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말이 성실하고 믿을 수가 있고 행동이 진실하고 조심스러우면 야만 미개인의 나라에서라 할지라도 행해질 것이다 최악의 결정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사각진 것에 한 귀퉁이를 가르쳤다면 나머지 새 귀퉁이는 자기가 생각하면 알 일이다 이런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 번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내 친구에 대해 들려준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밀고 나아가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해왔다 그렇더라도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적의가 증발하게 만든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토록 울부짖는 것은 바보들의 거대한 무대에 서게 된 것이 너무 서글프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를 완전히 죽여야 내일의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나로 변신하려면 기존의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너는 내 자신의 불길로 네 스스로를 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하리라 먼저 제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거듭나길 바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씨를 제공할 따름이다 나이가 많음을 개의치 말고 지위가 높음을 개의치 말고 경제의 세력을 개의치 말고 벗을 사귀어라 벗이란 상대방의 덕을 가려 사귀는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개제시켜서는 안 된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또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타버린 제가 되어 한 조각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 밖 절대의 경지에서 거닐게 되리라 과감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중매를 하지 않음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소인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빈다 어둠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타락이 무엇인가를 조금도 알지 못할 것이다 또 광명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구원을 전혀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유익하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너무 바쁘고 각박하게 살지 말라 충성스럽고 굳은 저리와 큰 지략은 외래 한가하고 침착한 사람에게서 나오니 평소에 너무 바빠서는 안 된다 또한 행복한 일은 너그럽고 후한 가정에 많이 찾아드니 모름지기 가혹하고 각박해서는 안 된다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 진짜 귀머거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의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안락의자에 앉으면 사방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고독인지 자유인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훌륭한 훌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타인이 수긍하게끔 만들고자 드리는 노력은 명예욕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장애가 된다 모두 사랑과 칭찬을 원하기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자기의 힘이 되지 않는 지식은 없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용기와 예절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다 상처는 잇돼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세계는 한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 을 읽을 뿐이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인자는 재물을 세상에 흩어서 민심을 얻어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고 불인자는 자기를 멸망시켜 가면서도 재물을 늘린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키운 곡식의 모종이 큰 것을 알지 못한다 전자는 사랑의 눈이 멀게 된 것이고 후자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나를 귀히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크게 여겨 자기만 못한 남을 없인 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지 니라 청년 시대는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이며 노년은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사람인 이상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고치지 않는 것이다 친구가 묵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열 명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 있다면 농사 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 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의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을 재앙을 삼는다 이르고 선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제 몸을 해치는 일이다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지느니라 뛰어난 명마는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아무리 큰 일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빌론의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도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모든 삶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기가 배고프면 남에게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세력가에게는 달려가고 그가 세력을 잃으면 저버린다 이것이 인심의 공통된 결함이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반성하는 자가 서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훌륭한 인격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자가 자신의 행복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행복은 얻지 못한다 항상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지식은 무한하다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지를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는 말고 중의 경지를 따라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어버이를 잘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고 좋은 말은 타기가 어렵다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이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 이다 지혜의 눈이 흐린 사람은 애욕에 빠지고 다툼을 즐긴다 지혜의 눈이 맑은 사람은 근신과 근면을 보물처럼 지켜나간다 권력 부기 학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을 공평하게 지니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밝게 되어 온다 애정이나 이해 때문에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르게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어두움으로 된다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의 절약에 힘쓰고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적절하게 써야 한다 거기에서 생긴 재정의 여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물은 물은 그 근원에서 졸졸 솟아 밤낮 없이 흘러서 파인 웅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후에 넘쳐 흘러서 바닥까지 흘러간다 마치 근본을 속으로 기른 뒤에 활동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다 마음이 후덕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후하고 남에게도 후하여 이르는 곳마다 두텁다 마음이 말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박하고 남에게도 박하여 하는 일마다 말숙하다 그러므로 군자는 평상시에 즐기고 좋아하기를 지나치게 두텁고 후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지나치게 말숙하고 박하게 하지도 말아야 한다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요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이 여기는 마음은 인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시초요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지의 시초이다 사람마다 이 사단을 지니고 있음은 마치 그들에게 사지가 있음과 마찬가지 이 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이고 자기 임금이 인의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임금을 해치는 자이다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을 모두 넓혀서 채워나갈 줄 알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며 샘물이 처음 나오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기세가 대단할 것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덕은 도량을 따라 늘어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말미암아 커간다 그러므로 그 덕을 두텁게 하려면 그 도량을 넓혀야 하고 그 도량을 넓히려면 그 식견을 키워야 한다 하려고 하면 그르치고 잡으려고 하면 멀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려함이 없기 때문에 그르침이 없고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잃는 법이 없다 일에 임하는 바탕은 일의 마무리를 처음처럼 신중히 하는 것이며 이렇게 처사하면 일을 그르치는 법이 없도다 성인은 바라지 않음을 바라고 얻기 힘든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으로 가르치고 무사람들이 지나쳐온 곳으로 되돌아간다 그렇듯 성인은 만물의 스스로 그라함을 도울 뿐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을 나는 진짜 마부라 부른다 다른 사람들은 말고삐만 쥐고 있을 뿐이다 결점이란 인간 자체의 영혼 속에 이미 내재하고 있다 제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자신의 결점을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 빛내주고 인격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도덕적인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상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만 있을 뿐이다 사람은 자기만 못한 사람으로 자기에게 영업하는 자를 친구로 사귀기 쉽다 그러나 이런 친구는 자기의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자기보다 학문이나 경험이 우수한 자를 친구로 사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남을 원망하는 감정을 품는다면 당신의 피는 나쁜 상태에 놓인다 음식 맛조차 잃을 것이다 속에 넣는 물건보다도 더 비싼 상자를 만들지 말라 사랑에는 눈물이 있고 행운에는 기쁨이 있다 용맹에는 명예가 있으며 야망에는 죽음이 있다 민심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면 나라는 다스려지고 민심을 알지 못하면 나라는 어지러워진다 성공의 그늘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선 안 된다 너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허물이 있다면 버리기를 두려워 말라 지식인이라면 적을 사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자신을 내보여라 그러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다 여행과 장소의 변화는 정신의 활력을 준다 꿈은 노력을 가능하게 만들고 노력은 그 꿈을 가능하게 만든다 남을 속이는 일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더 어렵다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사를 부리며 일하지 않음으로 천하를 얻는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대저 세상에 꺼리는 것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며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기이한 것들이 더욱 일어나고 법률이 많아질수록 도적들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나서서 일을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넉넉해지고 내가 무위에 머무르면 백성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며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올바르게 되고 내가 바라지 않기를 바라면 백성들은 스스로 순박해진다 악의 대가는 곧 나타나지 않는다 새로 짠 우유가 바로 상하지 않듯이 악의 기운은 재에 덮인 불씨처럼 속으로 그를 애태운다 위대한 행동 속에 위대한 마음이 드러난다 신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은 부정해야 한다 인간은 자신에 관해서는 좀처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은 건강한데도 죽어가는 듯이 생각하고 또한 죽어가고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물러나는 것은 내일의 성공을 기약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말이 성실하고 믿을 수가 있고 행동이 진실하고 조심스러우면 야만 미개인의 나라에서라 할지라도 행해질 것이다 최악의 결정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사각진 것의 한 귀퉁이를 가르쳤다면 마머지 새 귀퉁이는 자기가 생각하면 알 일이다 이런 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두 번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럴 필요도 없다 내 친구에 대해 들려준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다 계속 나아가라 계속 밀고 나아가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실수를 해왔다 그렇더라도 나는 계속 나아가고 있다 어리석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은 이익을 얻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고 가까워지면 작아지게 된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쥔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음이다 끊임없는 친절은 많은 것을 성취한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적의가 증발하게 만든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토록 울부짖는 것은 바보들의 거대한 무대에 서게 된 것이 너무 서글프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를 완전히 죽여야 내일의 내가 태어나는 것이다 새로운 나로 변신하려면 기존의 나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 너는 내 자신의 불길로 니 스스로를 태워버릴 각오를 해야 하리라 먼저 제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거듭나길 바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은 모두 운명에 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나 운명은 우리에게 기회의 씨를 제공할 따름이다 나이가 많음을 개의치 말고 지위가 높음을 개의치 말고 경제의 세력을 개의치 말고 벗을 사귀어라 벗이란 상대방의 덕을 가려 사귀는 것이니 여기에 무엇을 개제시켜서는 안 된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를 생각해보라 또 이 몸이 죽은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해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이 타버린 제가 되어 한 조각 본성만이 쓸쓸히 남아 만물 밖 절대의 경지에서 거닐게 되리라 과감하게 알아가라 그리고 자신의 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중매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군자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소인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 빈다 어둠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타락이 무엇인가를 조금도 알지 못할 것이다 또 광명이 전혀 없다면 사람은 구원을 전혀 희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의 그림자가 어느 정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것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유익하다 나는 힘과 자신감을 찾아 항상 바깥으로 눈을 돌렸지만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자신감은 항상 그곳에 있다 너무 바쁘고 각박하게 살지 말라 충성스럽고 굳은 저리와 큰 지략은 의뢰 한가하고 침착한 사람에게서 나오니 평소에 너무 바빠서는 안 된다 또한 행복한 일은 너그럽고 후한 가정에 많이 찾아드니 모름지기 가혹하고 각박해서는 안 된다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 진짜 귀먹어리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이따금 그리워하는 정도라면 아직 괜찮다 다만 일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금물 과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을 향한 강한 집착의 마음이 얽매이면 다가올 인생에서 차례로 생겨날 여러가지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릴 테니까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짧게 하지 말라 집에 돌아와 차를 끓이고 안락의자에 앉으면 사방이 고요해진다 이것이 고독인지 자유인지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혼륭한 목수는 좋은 연장을 쓴다 자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타인이 수긍하게끔 만들고자 드리는 노력은 명의욕이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기질에 따라 살기를 바라게 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장애가 된다 모두 사랑과 칭찬을 원하기에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된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자기의 힘이 되지 않는 지식은 없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으니 비록 타인에게서 지옥을 마주할지라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 용기와 예절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바닥이 나지 않는다 상처는 잇되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세계는 한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자는 그 책의 단지 한 페이지만을 읽을 뿐이다 고양이와 쥐는 먹이가 된 동물을 함께 먹고 있을 때에는 다투지 않는다 인자는 재물을 세상에 흩어서 민심을 얻어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고 불인자는 자기를 멸망시켜 가면서도 재물을 늘린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자식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키운 곡식의 모종이 큰 것을 알지 못한다 전자는 사랑에 눈이 멀게 된 것이고 후자는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런 것이다 나를 귀히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크게 여겨 자기만 못한 남을 없이 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청년시대는 지혜를 연마하는 시기이며 노년은 그것을 실천하는 시기이다 사람인 이상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참으로 잘못이라는 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 반성하지 않고 또 고치지 않는 것이다 친구가 묵자에게 말했다 지금 천하에는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대는 홀로 스스로를 괴롭히며 의로움을 행하고 있으니 그대도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네 그려 이 말을 들은 묵자가 말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열 명이 있다고 하세 한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집에 들어 앉아 있다면 농사짓는 한 사람은 더욱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세 왜냐하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농사짓는 사람은 적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천하의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대는 마땅히 내게 의로움을 권해야지 어째서 나를 말리는 것인가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다른 사람과 원수를 맺는 것을 재앙을 삶는다 이르고 선을 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제 몸을 해치는 일이다 무식은 신의 저주이며 지식은 하늘에 이르는 날개다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지느니라 뛰어난 명만은 마구간에 엎드려 있어도 천리를 꿈꾸고 기계 있는 자 나이를 먹어도 기계를 잃지 않는다 아무리 큰 일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바빌론의 웅장한 신전을 건축하는 일도 벽돌 한 장을 쌓는 일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모든 삶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기량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 다가와도 여유를 부리면서 절대로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자기가 배고프면 남에게 달라붙고 배부르면 떠나가며 세력가에게는 달려가고 그가 세력을 잃으면 저버린다 이것이 인심의 공통된 결함이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반성하는 자가 서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사람과 짐승은 소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차이조차 없다 사랑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언제나 선악을 초월한다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다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이루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있는 곳에 또한 기쁨이 있다 남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훌륭한 인격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가정에서도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행복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의 행복을 해치는 자가 자신의 행복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행복은 얻지 못한다 항상 할 것 같아도 모두 다 없어지고 높은 데 있는 것도 반드시 떨어지며 모이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태어난 것은 언젠가는 죽고 만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지식은 무한하다 끝이 있는 것을 가지고 끝이 없는 것을 추구하게 되면 위태로울 뿐이다 그런데도 질을 추구하는 것은 더더욱 위태로울 뿐이다 선을 행하되 명예에 가까이 가지는 말며 악을 행하되 형벌에 가까이 가지는 말고 중의 경지를 따라 그것을 삶의 근본 원리로 삼으면 자기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어버이를 잘 봉양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천수를 끝까지 누릴 수 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이다 결과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라 모든 시작은 위대하다 좋은 활은 당기기 어렵고 좋은 말은 타기가 어렵다 누구나 자기 미래의 꿈에 계속 또 다른 꿈을 더해나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현재의 작은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다음에 이어질지 모를 장벽을 걱정하며 이래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 이다 지혜의 눈이 흐린 사람은 애욕에 빠지고 다툼을 즐긴다 지혜의 눈이 맑은 사람은 근신과 근면을 보물처럼 지켜나간다 권력 부기 강문 예술 등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참된 사람은 인을 행하는 이외의 것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을 공평하게 지니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밝게 되어 온다 애정이나 이해 때문에 마음이 공평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바르게 마음에 비추어지지 않으므로 어두움으로 된다 절약해서 쓰고 백성을 사랑한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의 절약에 힘쓰고 국민이 낸 세금을 절약해서 적절하게 써야 한다 거기에서 생긴 재정의 여유는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